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또 신곡을 냈거든요. 미니앨범으로 여러분께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저희 수지 님과 함께 뮤비 리액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카리나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신곡 뮤비 리액션 하러 같이 왔습니다. 광고 촬영 끝내고. 그럼 한번 볼까요? 준비 많이 했다고요. 이번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할 때. 너무 빠른 기간 내에 준비를 했어야 돼가지고 기간이 촉박해서. 그거 봤어요. 티저에 슉 하고 나오는 거. 이렇게 슉 나오는 거.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프리미엄 아니신가봐요. 제가 활동하느라 바빠서 이런 데 돈 쓸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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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처음부터 막 뱀에 싸여 계셔요. 이거 실제 뱀 사용한 거예요. 진짜? 이번에 활동 때문에 살을 또 엄청 뺐거든요. 맞나요? 네. 친구들이랑 다이어트 랩이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디젤 되게 랩 잘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완전 예뻐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윈터한테 싸인 부탁할게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윈터한테 싸인 부탁할게요. 아 좋아요. 와 진짜 예쁘다. 이번 춤 되게 웃기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어. 아 우리 너무 예뻐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근데 되게 싸이버틱 하다예요 이번에. 아 그쵸? 네. 이번에 약간 좀 더. 난리 안 돼? 애초에 저희 컨셉 자체가 살짝 싸이버틱해서 이번에 좀 더 그걸 살렸어요. 아 지젤은 지다사인가 봐요. 지다사님이랑 비슷하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넌. 게임? 어 네. 제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출할 때 게임스럽게 하고 싶다고. 어 잠깐만. 아이폰이 애플이랑 같이 뭐 했나 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한국인들은 다 갤럭시 쓰는 거 많이 노출되잖아요. 근데 저는 갤럭시라고 애플을 더 좋아해가지고. 아 우리 닉닌 너무 예쁘다. 닉닌 갈색이 예뻐져. 이거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봤을 때 저 soils 좀 그려줬다고 Programmet dans隊 총관이lld 그 이번에 민터 헤어가 진짜 대박이죠. 너무 찰떡이죠. 핑크. 진실적으로. 아 이 때 눈 너무 아팠어요 렌즈 때문에. 아 이게 왜 웃더 год. 아 이게 그 감독님께서 주먹을 주먹질을 형성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편집될지 몰랐던 척 시작 넘했어요. 너무 봤지? 와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네요 네 돈 좀 썼죠 이번에도 왜 처음 못주지 저 AI 팀에 아이들이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짱예쁘 누구야 얘? 누구야? 아니 아니 저도 처음봐요 얘 누구지? 누구예요? 심즈 아닌가요? 아니 갑자기 약간 레드벨벳도 예리님이 나중에 합류했잖아요 이런 느낌 아니니까 아 합류하는 친구인가? 저 들은 얘기가 없는데 심즈로 만든 약간 초미녀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코가 조각이요 와 진짜 예쁘다 눈도 진짜 예쁘고 눈썹도 진짜 잘 그리고 입술색도 너무 예쁘고 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사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쁜 약간 AI 캐릭터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심을 사람이 나오는 아 근데 그래도 예쁘긴 심 보여 네 알았어요 멤버들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이 아 맞아요 술자리 했잖아요 네 네 진짜 다들 너무 어 이 친구 뭐지? 자꾸 밀어주는 거 같네 갑자기 2D가 되는 그니까 아 컨셉을 못 들으셨나봐요? 네 저는 촬영만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2D가 나오는 줄 몰랐어요 발에 뭐 아 아니 컬이 막 달려있는데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앨범 준비할 때 코디랑 좀 많이 싸워가지고 아 그래서 딜리 슈트인 줄 알았어 응 역시 우리나라 국군 장방들을 위해 오 여기 윈터 너무 예쁘다 이번에 유독 윈터가 소리를 많이 지르네요 아 그렇죠 윈터 그래서 맨날 날달걀 먹고 그랬어요 아 목 관리한다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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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지켜 보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뮤비 리액션 해봤고요 오 오늘 수진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ъ 우리 조만간 저희 인스타 마팔 해주실거죠? 이미 마팔 되어있는데 모르셔서 아 너무?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카리나는 브이앱 있죠? 아 네 저는 또 바로 브이앱 버블 이런걸로 만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